오 오 야 패턴 지려 오 패턴 지려 오 한대라도 맞으면 죽는다 오 오 오 오 지려 패턴 됐어 살아났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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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Sim 춘다는거 아냐 아직 안 끝났어 오 야 내가 배인거 아니야 방금 네이 드 배 вам 내면 쌤 형이 딱 주네 마지막 칼을 자 간다 어 버튼 액션이다 어 잠깐만 자 막아 오케이 어 어 어 어 어 아 어 아아아아 지리구요 그 와중에 해답을 찾았네 어 저거 떠너뜨렸네 형 못가는거 아냐 형 제발 형 안돼 아냐아냐 여기까지 왔잖아 아무리 형제가 저거 해도 그래도 왜이래 갑자기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같이 보물을 찾고 싶었을 뿐이야 집착 이유가 없었단 말이야 아 이거 어떻게 두고가 말도안돼 나 절대 못두고가 난 나 여기서 죽을거야 나 여기서 선택지 나오면 내가 열어면 나 여기서 죽을거에요 나 나 내일 또 죽일거야 나 절대 못버려 어어 아 이게 물이 나오게해서 물이 나오면 이게 더 가볍게 되나요? 더 무겁지 않을까 빠졌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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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불도 다 꺼지겠네요 오우 오우 가벼워져 아 원래 가벼워져 아 나무가 물 위에서 뜯네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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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네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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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아 그러네 오우 잠깐만 그러네 형 위치가 위험한데 형 위치가 위험한데 야아 잠깐만 입구도 문젠다 아 그러게 정작 챙기는거 단 한개도 없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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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샘이 중요한 해적왕의 유품을 하나 가져왔을 것 같아 주머니에서 꺼낼 것 같아 어 어 어디있어? 여기있어 뭔가 그치 간래나 존재 비행기 안에서 보는건가 본데 어 이거 언차티드 테마곡이다 피아노곡으로 만들었네 이거 언차티드 메인 테마곡이여 이거 피아노곡으로 되게 느리게 만들었네 아 순간적으로 언차티드 테마곡이 나왔네 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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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언차티드 테마곡인데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둘이 친해지면 마지막 원차티드의 작품이네요 아 과거 얘기? 네이트 과거 얘기 네이트는 위대하다 응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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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담배 만족이 안 돼? 더 여행하고 싶어 예 네 네 마지막으로는 그 same feeling 그 same feeling 네 네 네 네 아 샘 가까이 너 결국 찾아 놓고 아무것도 못 챙겨놓은 것은 똑같네요 모든 시리즈가 다 그랬어 언채티디 1,2,3,4가 꼭 유물은 찾아 보석 다 찾고 나중에 결국 그게 다 무너지거든 어? 둘이 설마 동업? 왠지 느낌이 그런데 어 갑자기 비즈니스 얘기 꺼낸다 지얘기다 지얘기 지얘기야 지얘기 포르투갈어 잘 안다고 고맙다 둘이 이제 같이 뭐 하나보다 이 쥬가 더 굳이다봐 지얘기 더 없지 설마 얘가 하려는 비즈니스가 뭘까 설마 얘가 하려는 진짜 모험 이런 건가 전화에 설리반이 저 노인네가 아버지가 또 이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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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그만 죽겠다 그러더니만 자기가 더 여행을 다니네 이제 자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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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한다고 해도 되나요?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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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i think i like to just relax hang with the family go fishing every chance i get yez good for you so varsa sapa was gonna buy this place oh uh you are 미친 뭔 소리야 이게 이 회사 네가 가hart으라는 건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 뭐 하는거야? 그냥 내가, 뭐, 마지막으로 보냈어요. 아, 이미 남은 주님의 글씨를 보냈어요. 완벽해, 진짜 진짜 돈이네. 다 알아보야되면, 당신은 아주 똑똑한 투자를 만들고. 여기 좋은 일을 할게. 다 알아보야돼? 알겠어. 안녕. 안녕. 아 돈이 꽤 됐나 봐 갓련나네, 갓련나네 부인 개잘 돈네 봐봐. 봐봐. 이 아침에 왔어요. 이게 진짜 맞나요? 네. 제 옛날 마일레이시아 건은 뭐 합법적으로 땄네. 와, 진짜 갓렬하네 이거. 회사도 사고 매수까지 해가지고 비즈니스 다 따서요. 여기. 손을 두고. 손을 두고. 손을 두고. 남편이 안타까워 보일수도 있어. 이거 어디에 왔어? 제 자켓 포켓에 있었어. 뭐, 이 자켓 포켓에 왔어. 뭐, 이 자켓? 잠시. 샘... 흑어. 아. 물론 모든 분들이 여기 우리 앱에 갈 필요가야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 챙겼어? 오. 그래서 돈이 난거야? 그런거였어? 안전이다. 그래 내가 이말이야 평범한 삶을 살기는 안 맞은 일은 그래 내가 이말이야 평범한 삶을 살기엔 안 맞어 얘네들은 너는 그의 꿈을 잃지 않나? 우리의 꿈을 잃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의 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정의적인 방식으로 일할 수 있겠지? 그리고 내가 모든 수업을 할 수 있겠지? 제... 정말 비싼 게임을 하고 싶다 너 정말 이런 걸 생각했지? 더 할 수 있는 것 같다. 글어리가 있나. 함께 인생을 이제야 즐기는 느낌이다 그렇지 둘이 결혼하고 재밌게 산다 나도 결혼해서 하고 싶은 일 부인이랑 하고싶다 서로 즐겁게 1-10 3 11 그래 왜냐면 내가 도와줄게 오, 그래 어? 뭐야? 풀스야? 뭐야? 나 점프밖에 안돼 아, 이걸로 조절하네 이걸 또 한 번 하게 해주네 이 게임을 이거 꿀잼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이거 끝날 때 진짜 아쉬웠거든 어, 이거 끝날 때는 진짜 너무 아쉬웠었는데 어, 이번에 한 번 깬다 내가 오 어, 이거 사고 싶지 않냐? 이거 개잼있어 오오오, 오오 오, 오오 가자가자가자가자 어, 이거 꿀잼이야 아니, 한 목숨 남았다 한 목숨 남은 것 같은데 이게 마지막 판인 것 같은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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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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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거기 나무판도 부술 수 있나 여기 아 여기 못 부서 아 여기 못 부서 부술 수 있는 줄 알았어 이게 마지막 목숨이야 이게 마지막 목숨 아 저 나무가 부서지길래 저기도 당연히 부서지는 줄 알았네 어어어어 어 여기 부서야 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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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 넘어야 돼 됐어 오 오 오 오 아 뭐야 점프 뛰었는데 아 3500점 예 그러네요 아 이거 참 이 게임하면 사서 해보고 싶다 그래픽은 별론데 저런거 하나 있으면 진짜 재밌게 노는데 누구 시점이야 어 강아지 강아지 강아지도 키워 어 누구야 어 설마 자식인가 소녀 어디 가셨지 딸인거 같은데 딸이 있었어 그래 결혼한지 15년 됐다고 하니까 딸이 있었나봐 에필로그 마지막 스테이지 있었네 아 그런가 본데 부모님이 머리가 다 노란색이고 그러네 엘레나 그러네 물고기도 키우네 안에 여가기도 있네 다 있네 일체형이네 개인화장심 오진다 개인화장심 오진다 개인화장심 개인화장심 무슨 안방 화장실만네 어 그러니까 여기 뭐 언차티드 이런거 같은데 로스트 뭐 프리완 어 엄마 아빠 누구 누구 응 유후 시간이 아니면 좀 지난거 아닐까 뭔가 집이 이렇게 원래 더러웠나 아 이거 원래 한 번 봤던거에요 다들 그쵸? 아 그 다음 장이 안 넘어갔었거든 처음에 아기를 키우는 장면이 나오네 미안해 아 그러네 아기를 키우는 장면이 나오네 샘삼촌 어 샘도 만났어? 아 그러면 몇 년 지났겠다 5년정도 지난거 같은데 스토리가 5년에서 10년정도 지난거 같은데 샘이 저러고 있다는 얘기는 그치 그러네 시간이 좀 꽤 지났네 샘이랑 같이 산지 찍었다는거네 제가 그치 그럼 얘가 아이 애가 좀 원래 컸었나봐 좀 있었나봐 딸이 좀 있었나봐 바로가지마 이 rao 재미있는데 치으으으으ably 성공했어 세탁기 두개 세탁기 두개면 성공한거야 계엄 화장실까지 이제 오진당 꿈에 꿈에 부엌이야 두부들이 갖고 싶은 끝판왕 아니야 이거? 오 야 6개 6개 달렸어 6개 가스레인지 6개 그쵸? 세척긴거 전자레인지 집은 좀 안좋아 집은 좀 질감이 좀 오래돼 보이네 집이 엄청 좋아 좋아보이진 않는다 그쵸? 개판이야 근데 완전 개판이야 너무 지저분해 우리는 지금 혼잡한 Sam and Soul you're coming to visit 하바나 거리의 중심에 위치한 작은 카페에 앉아 이제껏 인생에서 맛본 것 중 최고라 여겨지는 끝장나는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있어 업무는 없어 아무도 우리 쫓지 않고 은퇴란 참 기묘하군 좋아 하지만 기묘해 샘이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냉장고에 싸구려 아닌 맥주를 가득 채워놓으라고 전해줘요 하던데 난 그저 말을 전한거야 내 의견이 아니야 샘이 또 이게 내기에서 진거라고 이야기 전하라던데 나도 포함해서 말이야 12개월 하고도 계속해서 금연이라니 내가 지금 쿠바에 있는데 장난하는거냐 대충 난 이렇게 지내고 있다 아무튼 아가씨들한테 안무 전해줘 주사위 놀이판 제대로 기름친 해두라고 캐시한테 이야기하고 서륙전 해야 하니까 몇주안에 너희들을 만날 수 있게 기대하고 있어 너희 파트너 빅터 빅터 설리바 나갈 수 있나 딴의 벽타기 실력이 궁금하다고 어 이쪽도 원래 길이었나봐 잠깐만 이거 섬이었어? 이 집이 아니라 별장 아냐 이거? 이런데선 살기 어려울텐데 다 볼건 봤네요 됐어 나가보죠 음음 제주도에 거의 하와이에 집 산거 같다 이건 뭐야 타지마할 여기 왔어 아 그래 이거 하나만 말해주자 이번 원차티드 참 좋은게 있잖아 이거 봐봐 회전할 때 책 질감 나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더 두꺼운 책도 만질 수 있거든요 그게 정말 진리야 정말 책 같아 와 이렇게 보니까 집이 커보지는 않네 여기서 보니까 이웃들도 산다 그치 와 여기 그냥 여기서 쇼파 깔고 노는구나 와 진짜 환상이다 근데 이렇게 살면 다행이다 철마 자인이나 떠나는건 아니죠? 갈수있나? 못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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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다행이다 그래도 얘는 다행이다 얘는 여행 안가는거 같애 타고 넘는거 이런거 안하는거 같애 정말 잘 컸다 그래 넌 오래 살아야됐나 진짜로 집 크네 이렇게 보니까 그래그래 너는 오래 살아야돼 어 얘네 내가 봤을 때는 엄마 아빠 끼가 안보여 정말 다행이야 그래 그래그래 여긴 어디야 여기도 얘네 집인가봐 얘네도 여기 집이네 어 둘이 기사 실렸네 그런거 같죠 엄마 아빠 기사야 아 아 그래서 둘이 이런것들 했나봐 엄마 아빠가 이제 이런것들을 했나봐 회사를 사가지고 그러네 이런거 사진 잘 찍지 왜냐면 아내가 저 기자잖아요 흐흐 엄마 아빠 찾으러 돌아다니는게 끼가 보인다고요? 수색의 범위 저 가운데 저기 같은데 얘도 나왔잖아 되게 부자다 완전 발굴 엄청 많이 했네 발굴 왕 됐네 발굴 왕 됐네 열쇠를 두고 왔다고 열쇠를 두고 왔다고 왜이러지 갑자기 왜 왜 아 엄마 아빠 유품이네 아 유품이랜다 물건이네 뭐 이게 기가 보인다 얘도 기가 보여 이걸 딸이 이걸 딸이 이어봤네 이거 딸이 이 손버릇을 이어봤네 이걸 진짜 애굴일텐데 진짜 애굴일텐데 진짜 애굴일텐데 그쵸 아 바꿔줘 이거 어 책이다 이거는 얘한테 할머니 책이겠네 그러면 어 그러겠는데 와우 오 마이 갓 이거 다 읽었었어요 워우 다 읽었었죠 헤드리, 에이브리 견스웨이 헤이스트 잠시만 에이브리의 선물을 찾아봤어? 아 아 아빠 어렸을 때 시절이네 어 그러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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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으 어 어 어 전차티드 쓰리 내용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얘네들 하도 여행을 많이 와가지고 엄마 아빠 왔다 큰일 났다 하나 못 넣었는데 어우 늙었어 뭐 하는거야? 아.. 너희들 찾고 싶어 봐봐, 탈퇴한거 같아 알겠어 좋아, 너희들한테 수염이 왜요? 아... 그냥... 음... 이름이 캐시구나 완전 돈이네 이름이 보물 좋아하게 생겼다 이름 화났나봐 보여주면 안되나? 아... 그래서... 뭐 보았었지? 진짜... 아무것도 없지 그냥 그 사진으로 저희들과 서울리들 스파니스의 흔들 안나는 이제 머리에 주름이 생겼네 이마에 둘 다 눈가에 주름이 있어 둘 다 눈가에 주름이 있어 잠시만, 여기 무슨 말이야? 그냥 어린이들 너와 샘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거는 다르죠? 알겠어, 너희들이 좀 헤드한 것들을 좋아해 정말 멋져 근데 내가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해?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해?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해? 아, 웃겨 엄마? 안녕 자, 봐봐 음... 내가 이 사람은 저한테 많은 희스토리의 희스토리에 전화했다고 생각해 남편 만난 얘기부터 하네 네, 한성은 안성은 그는 아직도 만나지 않았다 아, 그들은 알겠어 그들은 알겠어 그는 이 희스토리의 희스토리에 너의 희스토리에 대해 말했을 때 엘레나 얼굴이 늙은 게 확 느껴지니까 슬픈이야 그리고, 말하자면 내가 완전히 이루어 네, 너는 인도네시아 파이럭들의 손에 들어갔다 아, 그럼, 너는 그는 무슨 일을 할지 나의 희스토리 이 얘기야? 나 물에 물을 잘해주는 것 같아. 가자. 어, 잠시만. 뭐, 뭐? 엠학과 학생들은 교수님의 원하는지 어린이네요. 사실, 그 자세한 사투를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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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근데, 제가 다시 바꿔주시고. 그 자세한 사투를 였습니다. 캐시 나는 트레저 헌터왕이 될 때야 아 이렇게 좋았던 시절과 함께 아 이제는 엔딩을 맞이하게 되는 언차티드포였습니다 아 결국 이렇게 행복하게 자신의 형도 구하고요 어 이게 원래 메인 테마곡이 아까 되게 슬프게 나왔었잖아요 이게 원래 이렇게 힘찬 메인 테마곡이었어요 어 네이트와 이렇게 또 엘레나를 함께 만나서 어 결국 힘든 그런 또 시기도 있었지만 평범한 부부생활 얘네들한테 힘든 생활이었기 때문에 부인도 이해를 하고 남편이 하는거에 대해서 모험이나 그런 이제 쪽으로 회사를 인수해서 그걸 가지고 함께 돈도 벌고 같이 희열감과 쾌감도 느끼면서 어 쾌감 속에 함께 살아가는 부부로서 열심히 자식도 쑥쑥 낳아서 딸도 이제 끼있는 어 사춘기 어 여자로서 잘 커가고 있고 행복한 그런 어 가정을 이루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제는 언차티드4의 끝입니다 시리즈가 언차티드 네이트가 은퇴한 이후에 삶에 대해서 시작한 거이기 때문에 은퇴를 했는데도 다시 여행을 떠난거에요 이번이 그래서 딸까지 키우고 이제 늙었는데 또 여행이 시작된다 그러면 너티독이 아마 회사가 부도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어 자 엔딩 크레디 다 넘겨봤는데 추가신 없었구요 한번 기다려봤는데 추가신은 없네요 자 왼쪽 밑에 있는 조마문 들어가시면 더 다양한 비디오 게임 영상 많이 있으니까요 언차티드4 시청해주신 어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구요 조마문 들어가셔서 구독하기 한번 꼭 눌러주시고 다른 비디오 게임 영상도 4천개 정도 올라가 있으니까 편집해서 다 올리고 있거든요 또 계속해서 재밌게 시청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주행 하신 분들은 꼭 댓글 달아주세요 답변 다 달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